조립했습니다. 보시면은 부싱, 세상의 부싱을 다 제거를 하고요. 메탈베어링인데 정말 오래가죠. 이러면 이제 메탈베어링 같은 경우는 내구성도 좋고 부드러움이 유지되기 때문에요. 중요한 건 이거는 기계나 따로 남들이 할 수가 없어요. 사람 손, 남들이란 것도 기술자겠지만 이거는 진짜로 기계가 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.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게 이게 아무 일론 머스카라 해도 이거 기계 같은 경우는 사람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. 역시 아직까지는 기계보다 사람이 사람이 먼저다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. 왈드윌리 툭. 사람. 역시 사람이 먼저다. 베어링